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제국의 영재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4강의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 유의미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은 언어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통계적 유의미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연구조사의 어휘의 일부분이고요. 통계적 유의미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계속해서 등장할 겁니다. 보고서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나타내줍니다. 사실을요. 더 팩트와 대절 전체는 동격에 대십니다. 발견된 결과 혹은 두 세트의 데이터 사이에서의 차이점이 신뢰할 만큼 예상되어집니다. 다시 일어날 거라고. 만일 또 다른 연구가 행해진다면요. 비슷한 방식으로. 정리되죠.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은 사람들은 듣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이 말을 듣게 되고요. 추정을 합니다. 무엇을 대절 전체를 추정합니다. 그것이. 이게 뭘까요?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입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타낸다는 거예요.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대절 전체를. 그 결과가 아주 상당하게 중요하다라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추정을 하게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이 용어를 듣게 되고요. 추정을 해버려요. 그 용어가 또한 대절 전체를 주장하고 있다고요.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아주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may be true. 사실일 수도 있고요. may not be true니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생각하세요. 그 용어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그 용어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래요. 대절 전체를.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발견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발견하냐면요. 똑같은 결과를. 100번으로 100번 중에 99번. 다시 한번 볼까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하래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그 용어를 대절 전체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한다는 거죠. 똑같은 결과를 100번 중에 99번. 만일 그 연구가 다시 행해진다면요. 비슷한 방식으로. 혹은 100번 중에 90번. 뭐뭐에 따라서요. 어떠한 신뢰도의 척도가 사용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100번 중에 90번을 신뢰할 만하다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요. 그 용어를 생각해보세요. 그 용어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똑같은 결과를 100번 중에 99번을 발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만일 그 연구가 다시 행해진다면요. 비슷한 방식으로. 혹은 100번 중에 90번. 어떤 신뢰도의 척도가 사용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진정한 유의미성은요. 놓여 있어요. 해석하는 데 그 데이터를 올바르게 해요. 뭐 하기 위해서요? 대절 전체를 보장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의미를 가지고 또 중요성을 가져요. 조직을 위해. 여러분이 대표하고 있는 그 조직을 위해. 어떤 의미나 중요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데에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유의미성은 그 데이터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데에 있습니다. 대절 전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여러분이 대표하고 있는 그 조직을 위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데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유의미성은. 정리되죠?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은요. 통계적 유의미성은 다른 연구가 유사한 방식으로 행해질 경우에 결과가 신뢰할 만하게 예상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번과 5번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6번과 7번 내용입니다. 진정한 유의미성은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